자 17학년도 수능입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고 있는 무한히 긴 두 직선 도선 AB가 XY 평면상에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 PQR은 X축상에 있다. 그리고 표는 PQ에서 AB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냈다. 세기도 주고 방향도 줬네요. 자 이런 류의 문제가 나왔을 때 항상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자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부분. 이게 가장 많은 힌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요거부터 체크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문제 풀 때 수월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0이 되는 부분이 지금 뭐야 세기가 0이 되는 부분이 Q라고 합니다. 자 볼까요? 자 여기서 일단은 0이 됐다라는 말은 자 얼마만큼 2대 1이지? 지금 거리의 비가 2대 1이지. 자 이렇게 되면은 전류의 비가 어떻게 된다? 얘가 2아이면 얘가 I다. 즉 전류의 비가 뭐다? 2대 1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 그 다음 A와 B에 의한 자기장. 자 A와 B에 의한 자기장이 가운데 지점에서 0이 된다. 즉 얘네들 사이에서 0이 된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야? 일단은 방향이 같다라는 말이죠. 그치? 얘가 올라가는 방향이면 얘도 올라가는 방향일 거고 얘가 내려가는 방향이면 얘도 내려가는 방향일 겁니다. 그치? 그래야 중앙 지점에서 0이 되는 부분이 생성이 된다. 자 그런데 봅시다. 자 이걸로 이제 해석을 했으니까 P에서 자기장의 세기를 보면은 자 자기장의 세기가 지금 B0고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설정이 돼 있네요. 자 봐봐. 여기가 지금 자기장이 0이 되는 부분이잖아. 그치? 이 0이 되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은 누구의 영향력이 크겠어? A의 영향력이 클 겁니다. 왜? 일로 갈수록 A랑 더 가까워지고 B랑은 멀어지잖아. 그쵸? 그 다음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 B의 영향력이 커질 겁니다. 왜? B랑 가까워지고 A랑은 멀어지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러면 P에서는 분명히 A에 의한 영향력이 클 때인데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가 B0고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다라는 말은 A는 어떻게 돼야 돼? 아래쪽. 그치? 전류가 아래쪽으로 흘러야겠네요. 그래야 여기서 나오는 방향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죠? 아 A는 뭐겠구나? 아래쪽으로 이 아이구나. 그치? 그러면 B는 자동으로 어때? 같은 방향이 돼야 되죠? 같은 방향이니까 아 얘도 아래쪽이구나. 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맞지? 자 이렇게 잡았으니까 이제 바로 한번 가봅시다. A에는 마이너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 오른 지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ㄴ.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 보다 크다. 이 아이고 I니까 큰 거 맞네요. 그치? 그 다음 ㄷ. 아래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B에서와 같다라고 했네. 자 R에서 자기장의 방향, 그 다음 P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물어봤는데 자 P에서는 어떻게 돼? 나오는 방향이었지. 그치? 그럼 R에서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자 근데 봅시다. 이거 막 다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왜? 자 봐봐. 지금 A 같은 경우는 R까지 얼마만큼? 4만큼 떨어져 있거든. 그치? 근데 B는 얼마만큼? 1만큼 떨어져 있어. 그치? 그럼 4만큼 떨어지고 1만큼 떨어졌는데 전류의 비가 지금 2대 1이잖아. 그치? 그러면은 누구의 영향력이 크겠어? B의 영향력이 큽니다. 1분의 I, 4분의 2I니까 B에 의한 영향력이 크겠죠. 그러면 자기장의 방향은 그냥 뭐야? B만 보면 되는 거야. 아래쪽으로 흐르니까 B에 의한 자기장 어떻게 돼? 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치? 나오는 방향이니까 ㄷ은 뭐다? 같다. 오른 지면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